SD바이오센서가 미국의 체외진단기업을 약 2조 원에 인수합니다. SD바이오센서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SJL 파트너스와 함께 미국의 체외진단기업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를 약 2조 원에 인수합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SD바이오센서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합병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. SD바이오센서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메리디안의 북미 유통망을 활용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메리디안의 미국 식품의약국 인허가 경험과 메리디안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 생산시설이 현지 사업 확대와 투자비 절감에 주요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